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지역에서는 예약 없이 무작정 백신 접종 장소로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도 아니고 또 장기 요양시설 고주자도 아니고 65살 이상도 아니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유행을 바라는 것인데 실제 접종 장소에서 그런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수단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난맥상들이 최근에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신분 도용에 의한 실업수단 사기신청을 막지 못해 많은 돈들이 영뚱한 것으로 흘러나갔고 이제는 세금보고시 이전을 맞아서 신분 도용 피해자들이 이제는 세금을 또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무작정 줄을 서서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일간지 더 가디언이 특집 기사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LA 지역의 나저 스태디움을 비롯해서 대형 접종 장소들이 6곳이 있는데요. 그런 주요 접종 장소들마다 가보면 줄을 길게 늘어선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모습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지금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라든가 65살 이상 연령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백신을 그래도 좀 빨리 맞아야지 좋겠다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지 본인 차례가 아닌데도 이렇게 현장에 달려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예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줄을 서서 이 접종을 받는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맞을 수 없는 사람들 65살 이상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고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도 아니면 예약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약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하다 보면 반드시 맞을 수 있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행운이 따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백신 접종하고 있지만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보관하기도 까다롭고 그리고 무한정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빨리 소비를 일단 또 오픈해 버리면 그 안에 도스가 한 도스에 몇 명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한 상태에서 그걸 다 사용 못하면 아까운 거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현장에서도 의료진들이 버리느니 당신 와보세요. 이렇게 놔준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맞는 거겠죠. 그냥 버리느니.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약하고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눈 내리는 도시에서 추위 속에 어깨를 내밀고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수가 남아서 너 맞겠느냐 물어봐서 맞게 해달라 해서 맞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백신 접종 가능성이 있다가 해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개런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현장에서 백신 접종할 때 의료진들이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지만 또 많은 마룬티어들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는데 이런 상황을 잘 알다 보니까 의료진 중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분위기 보니까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근처에 사는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러면 바로 달려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혀 확률 떨어지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최소한의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정말 무작정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없는 것 같고 다 그런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보가 있고 최소한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맞는 거고 한 가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살 이상은 지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가족 중에 65살 넘은 사람은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혼자 가서 맞게 할 수도 있지만 모시고 나와서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료진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신데 그러면서 다른 가족도 좀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는 도스 하나당 5명까지 맞을 수 있고 화이자가 모더나는 10명까지 맞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생각할 때 이거 버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집 맞춰주는 김에 가족까지 다 맞춰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맞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일수록 주의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아요. 특히 의사들은 다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시점이면 의사들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2차까지 다 맞는데 그런 의사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이 맞은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맞을 사람들에게 잘 대비하라는 이것도 하나의 의사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의사분들이 많이 이걸 알리고 있는데요.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2차 접종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차는 그럭저럭 1차 맞고도 아픈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2차 맞고 아프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은데 현역에서 지금 일하는 의사들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은데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지금 1차 맞았습니다, 2차 맞았습니다 하고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올려서 공유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2차하고 맞고는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아마 2차 맞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 거다 이런 얘기고 어떤 의사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지금 맞아서 아픈 정도 생각하니까 웬만한 노인분들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오렌지 카운트에서 40살의 X-ray 기사가, 병원의 X-ray 기사가 2차 접종하고 며칠 만에 사망한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부검까지 갔는데 부검 결과에서 이게 백신 때문인지는 아직은 저도 지금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2차 접종까지 하면 2차 접종하고 나서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권하는 거는 최소한 소염제 정도는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다가 접종하고 나서 아프면 바로 약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주치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통해서 소염제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한인 의사들이 권하는 소염제는 아이보프로펜 그리고 나이클로펜학 이런 누구나 다 알만한 아이보프로펜이라든가 나이클로펜학 같은 경우는 아마 주치의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정도의 소염제들은 준비해놔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소염제 많이 드셔본 복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리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염제라는 건. 그래서 이거 아프다니까 내가 미리 먹어놔야지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2차 접종하고 나서 다행히 아무 별 반응이 아픈 걸 못 느끼겠다는 건 다행인 거고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퍼요.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고 나서 이걸 먹으면서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사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들은 이거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딱 들더랍니다. 자기든 젊은데도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아팠다고 그러니까 이 소염제는 반드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실업수당 사기의 거의 대부분이 신분 도용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한 거지만 캘리포니아의 EDD가 밝힌 실업수당 사기를 보면 실업수당 신청한 우편물에 의한 경우에 그러니까 실업수당 우편봉투에 주소자와 신청자 이름 등이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소지의 경우에 주소지는 실제로 있는 주소지이지만 신청자들의 이름이 실제 주소지 거주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런 경우 대부분 신분 도용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분을 도용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이 사기단들은 주소지에서 우편물이 오기를 기다려서 가로채거나 아니면 메일박스를 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우편물을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수당을 대비카드로 보내잖아요. 그런 대비카드를 다 수거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인 신분 도용에 의해서 지급된 실업수당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외로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액수가 커요. 대비카드가 맨커브아메리카가 발급하는 건데 실업수당 대비카드가 많게는 대비카드 하나당 2만 달러까지 입금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의 실업수당이 사기단에 지급되기도 하지만 외국 조직들에 의해서 미국 밖으로도 흘러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 집단에게 자기 실업수당 어카운트 정보를 넘기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가를 받고 넘겨버리면 그 실업수당 어카운트를 통해서는 얼마를 받든 다 범죄 집단이 알아서 받는 이런 식의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해외에 있는 범죄 집단이 그냥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것처럼 왜냐하면 온라인 신청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캘리포니아 EDD 온라인 사이트로 POA 코로나19 특별 실업수당 신청 프로그램 POA로 신청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짜로 물론 가짜지만 최소한 캘리포니아의 주소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 있는 조직이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구성원과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범죄 집 실업수당을 타가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여 어느 나라로 빠져나가는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난 11월부터 캘리포니아 EDD와 손잡고 신분 확인 작업을 해주고 있는 데가 아이디단미잖아요. 아이디단미가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게 러시아, 나이지리아, 홍콩까지 지금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광범위하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재무부 검찰국이나 연방수사기관 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실업수당 사기 행각이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이미 거의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금방이네요. 금방이 아니라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특별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때부터 이미 이렇게 사기가 평행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문제는 신분 도용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라고 해요. 바로 그 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범죄는 엉뚱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피해자. 그러니까 신분 도용이니까 신분 도용을 한쪽이 문제잖아요. 신분 도용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 어찌됐건 그 사람 명의로 실업수당이 나갔으니까 실업수당은 택서블이잖아요. 택서를 내야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수당과 관련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세금 시즌이 왔잖아요. 결국 세금은 그러니까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가고 세금은 또 엉뚱한 사람이 내는 건데 지금 캘리포니아 EDD가 발표한 것을 보면 1099G 텍스폰 이게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POA로 받은 사람들이 1099G 텍스폰인데 800만여 개를 발송했다고 그럽니다. 세금을 내라고 발송을 했는데 이게 800만여 개 중에 상당수가 신분 도용 당한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 보내졌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 내야 될 사람에게도 물론 보내졌지만 이렇게 신분 도용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도용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하죠. 자기가 실업수당을 받아서 쓰지도 못했는데 그 돈에 대한 세금만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데 그런데 이걸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본인이 안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라니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정상적인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그럴 때 그럴 때도 신분 도용 피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신분 도용 피해를 당해서 실업수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할 때 그때 IRS와 분쟁을 통해서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 3년이 걸린다고 해요. 요행이 아주 운이 좋아서 빨리 해결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몇 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런데 IRS는 절대로 그냥은 쉽게는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다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본인은 왜 이걸 세금을 낼 수 없는지를 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 의원, 센츄러밸리 지역의 조시아 더 연방하원 의원은 지금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인데 여기 이 사람들한테 세금까지 내라고 그러면 너무 혼란이 좀 커질 것 같다. 그런 혼란은 지역사회 경제 전체도 안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건 해결돼야 되는데 IRS와 캘리포니아 EDD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IRS라든가 캘리포니아 EDD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시아 더 연방하원 의원은 만약에 IRS와 캘리포니아 EDD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방의회의 구제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언제 이 법안이 발의되고 또 언제 또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게 통과되고 그게 이펙티브가 되고 생각해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면 일단은 또 아마 그럴 거예요. 세금은 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돌려받고 이런 식의 할 텐데 그럼 일단 또 내 돈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참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서 참 어이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숙 국장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